이런 대회의 홍보모델을 뽑히게 되는 것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평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과거에는 엘리트 야구에만 치중을 했지만 앞으로는 사회인 야구 이런 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상당히 야구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관심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번에 제가 레전드로 뽑힌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